가자, 가자. 가야 돼, 가야 돼. 갑시다.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지금 어디 가세요? 아니, 고기 끓려면 고기가 필요하잖아요. 여기는 주문한 후 우리가 떠가는 시스템이에요. 반찬부터 고기까지 모두 직접 가져다 먹는 것이 식당의 규칙이라는데요. 아,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올 것 같으세요? 많이 먹어야지. 1인분에 17,900원인데 무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오리고기 무한 리필이 1인 17,900원.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고소한 훈제 오리부터 담백한 생오리와 삼겹살까지. 역시 고기는 숯불에 구워야죠.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어머, 어머, 어머. 침샘을 자극하는 소리와 촤르르르 흐르는 윤기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데요. 아, 이게 진짜 냄새가 화면을 뚫고 나와요, 막. 잘 익은 오리고기와 삼겹살에서 터져 나오는 육즙과 쫄깃한 식감.